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고비치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물고기 친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더 시끄러워 그 얼마전에 할로윈으로 저번년도에 나왔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어 여기있다 여기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이렇게 사람이 잠을 자잖아요 이런식으로 하지만 물고기 친구는 평범하게 자지 않더라구요 아주 그래서 제가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원래 평범하게 이렇게 자지만 물고기 친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짠 이렇게 약간 물고기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를 돌았어요 이렇게 일반 사람이 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모션이 되지만 물고기는 좀 색다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잘 자 친구 여기서 바꿔지나? 갑자기 궁금해졌네 잘 바꿔지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였으면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